식사하세요 생각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최가들이만 남아있겠지 지금도 받고 있고 그때 내가 자제하고 슬기롭게 잘 연기했으면 지금 후회 안하고 우리 셋이고 아주 행복했을텐데 혼자서 세상이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슬픔했어 후회뿐이야 나 때문에 아령은 부모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애가 그러는데 스위스로 쉬는 여행같아 나가 주황이 출장 켜면서 고마워 Complement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